안녕하세요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룹이죠 우리 BTS 방탄소년단 여러분 올라와주셨습니다 무대에 저희가 검정색 동그라미를 그려놨어요 거길 중심으로 해서 아이고 아 이렇게 시작하시려고요 고맙습니다 자 시선은 다치시진 않으셨죠? B씨 괜찮으시죠? 아 예 건강하십니다 자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어우 뭐 플래시 세레 번쩍번쩍번쩍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카메라들 많이 있습니다 뭐 플래시 세레가 끊이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마이크를 하나를 더 드릴게요 그리고 B씨는 저 옆에 계신 특권으로 제 마이크 쓰시면 네 당황하셨네요 자 먼저 우리 아미 여러분께 힘차고 즐겁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또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둘 셋 방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선 우리 박수 한 번 치우고 가시죠 이 박수의 의미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? 어제 불과 몇 시간 전에 상 받으셨어요 네 음원 부분에 대상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오우 네 우리 방시혁 대표 프로듀서께서도 대리수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직접 쓰신 편지를 읽어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수상 소감 또 우리 아미 여러분께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감회를 좀 밝혀주시죠 아 또 제엽씨 한 번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? 일단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상이고요 음원 대상이라는 상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상인 것 같고 자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저의 음악을 사랑해주시고 또 들어주시기 때문에 또 받은 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감사한 이 마음을 전부 우리 아미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멋진 음악 만들어주시는 우리 프로듀서 우리 방시혁 PD님을 비롯한 피덕 PD님 그리고 프로듀서 형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역시 우리 BTS 여러분과 인터뷰를 하다 보면 아주 소소한 부분들까지 놓치지 않고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언급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멋지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미 여러분은 반대로 아마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하고 싶으실 것 같기도 해요 워낙 지금 뉴욕에서도 하시고 서울에서도 뵙고 아미 여러분께서 반갑게 많은 모습들을 보고 계시는데 새해가 밝았잖아요 그럼 새해가 밝았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떡국은 드셨나요 다들? 어? 안 먹었다 떡국 안 먹었네요? 나만 먹었어? 지금 RM씨만 드신 거예요? 그런 것 같은데요? 떡국 드셨어요? 떡라면 떡국을 아직 안 먹었으니까 아직 저는 23입니다 지금 V씨께서 떡라면을 드셨다고 떡국의 퓨전 버전을 드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진희씨가 떡국 좀 끓일 줄 아시잖아요 뭐 그냥 국물에 떡만 집어넣으면 완성이 되는 간단한 요리라 그리고 또 고기 볶으실 때 마법의 레시피도 알고 계시잖아요 아 그거요? 네 뭐 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얘기를 하나 갖고서도 우리 BTS 여러분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저의 특권 아마 많은 아미 여러분께서 저를 부러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지난 2019년 한 해 BTS는 이제 대체불가한 월드와이드 슈퍼스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에 저랑 실은 작년에 대상 받으시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정말 우주를 뚫고 나갈 기세로 여러분이 쭉쭉 성장을 하실 거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그 말씀이 지켜졌거든요 여러분이 뽑으셨던 포춘쿠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2020년에 여러분 행보가 진짜 궁금해요 저는 누가 밝혀주실까요? 2020년에 뭘 준비하고 계시는지 네 아 저희 저희 뭐 여태 해왔던 것처럼 이제 앨범도 내고 이제 투어도 할 예정인데요 뭐 아직 시기가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아가지고 뭐 어떻게 드림할 수는 없지만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는 데는 우리 멤버 여러분의 뭐 이 더할 나위 없는 단합이 아주 중요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덕담 한마디씩 해볼까요? 저 끝에 있는 제이홉씨부터 갈까요? 아니면 여기 B씨부터 갈까요? 그 우리 슈가형은 2020년에는 정말 치아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2020년 한없이 웃는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저 진영은 그 원래 올해 목표로 좀 더 어리게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미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만 올해는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국이는 건강하고 싶다는 목표인 것 같은데 이미 몸이 너무 건강한 것 같으니까 조금만 이 몸이 뭐냐 외적인 건강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랩몬형은 항상 언제나 떳떳하고 잘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처럼 꾸준히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아 우리 지민이는 뭐 항상 잘하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네 그렇죠 건강하고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럽게 숨 쉬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재협씨 오늘 재협씨는 올해도 몸도 마음도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저의 호비형이 또 웃는 게 굉장히 예쁩니다 네 웃음 잃지 않게 또 제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예쁘게 웃어주세요 요즘 지민이가 제일 웃긴 것 같아요 저는 네 우리 뷔씨 일단 뭐 항상 건강하시고요 2020년에도 그 잘생김이 뭐 빛나길 바랍니다 네 네 뷔씨 지금 뭐 덕담 상 받으러 나가시는 줄 알았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멤버 7분께서 모두의 마음을 또 나눠봤습니다 이제 설까지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자년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을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 미션을 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BTS 여러분과 인터뷰를 했을 때 이분들이 아 이건 진짜 너무 잘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게 N행시 짓기였어요 여러분 이 3행시 4행시 내지는 무한대로 짓기에 달인들이셨는데 자 그렇다면 준비되셨나요? 누가 먼저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막내부터 정국씨부터 가나요? 경자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경 경이롭다 경이롭다 자 자유롭다 자유롭다 연 연철도 BTS와 함께 역시 이렇게 이거 준비를 저희는 사전에 드린 바가 없는데 얘기 드린 바가 없는데 자 마이크 이어받아서 우리 진씨 준비되셨죠? 막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하셨는데 우리 마태형께서도 보여주셔야죠 경 경자년엔 자 자신감을 갖고 연초부터 BTS와 함께하세요 야 이러다가 연은 계속 연초부터 BTS와 함께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민씨 준비되셨나요? 지민 네 뛰어주시죠 하나 비유씨가 또 하나 둘 셋 경 경사났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한 해를 보냈었습니다 자 자 아미 여러분 올해도 준비되셨나요? 연 연말까지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야 이렇게 또 트위스트를 걸어주시는 우리 지민씨의 삼행씨 역시 훌륭했습니다 비유씨 갈까요? 아니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여행이 아름다울까요? 이쯤에서 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BTS 여러분 오늘 무대 아주 대단하게 준비를 하고 계셨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무대 살짝 예고를 좀 해주시죠 예고해주시죠 슈가 형 아 네 저희 정말 어마어마한 무언가가 나타날 예정인데요 아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고 와 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네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탄소년단마저 와 하게 만든 그 무대의 실체는 뭘지 잠시 뒤에 생방송을 통해서 확인해주시고요 자 우리 월드와이드 슈퍼스타 우리 BTS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미 여러분께 인사 말씀해주시고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미 여러분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하셨나요?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시로 하세요 어 턱 조심하세요 혹시 네 마이크는 슈가씨 저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방탄소년단 BTS 여러분까지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뉴이스트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주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